아무리 방탄이라도 총알 맞으면 당연히 아프지 영화에서나 멀쩡한건데 그걸 미련하게 왜 처맞고 그래? 피해야지 피해야지 피해자 아, 이거 시계 말고 어떻게 작동해요? 뭐? 아, 가스, 가스, 가스. 아, 그거 긴급상황용이라 생체 감지 민감 센서 방식도 해놨어. 아, 그니까 어떻게 작동하냐고요? 어, 자, 두 손 주먹 꽉 쥐고 발격량이 빡! 아이, 실장님 진짜! 뭐해? 그래 다 죽겠어. 아찰